풀이하기 전에 약간 문제풀이 꿀팁을 좀 알려드리고 갈게요. 이거는 여러분 꼭 들어두고 써먹으세요. 꼭 알겠죠? 여러분 우리가 문제를 좀 많이 풀잖아. 그죠? 일주일에 받는 문제 꽤 많단 말이야. 문제풀이할 때 전공법은 아닌데 약간의 꿀팁 알려드릴게요. 되게 좋은 방법이야. 알고 있으면 되게 좋아. 근데 전공법은 아니야. 정석은 아니긴 해요. 그래도 꼼수가 될 수 있어. 첫 번째, 여러분들 문제를 보실 때요. 우리가 일주일에 푸는 문제량이 한 50개, 100개 되잖아. 많단 말이야. 그지? 이거를 풀 때 이런 친구들이 대다수야. 쫙 풀고 쫙 채점을 해. 그러면 조금 손해예요. 왜냐하면 개념을 공부한 다음에 푸는 거긴 합니다. 그죠? 그 내용을 해당하는 걸 복습하는 거긴 하잖아. 근데 이렇게 하는 것보단 손해예요. 어떻게 하는 것보단 손해냐면 문제를 풀 때 있잖아. 우리 대개 기출문제가 한 페이지 몇 개 있어요? 두세 개 혹은 네 개. 그지? 그리고 심화 문제도 네 개 있고 출제 예상 문제가 한 페이지 두 개 있잖아. 그죠? 대체로 문제가 한 페이지 네 개가 있어요. 기출문제의 경우는요. 이렇게 총 네 개가 있단 말이야. 그죠? 근데 있잖아. 풀어보니까 좀 알 것 같지 않아? 되게 비슷한 걸 물어봐요. 같은 걸 또 묻고 또 묻고 또 묻고 한단 말이야. 분명히 같은 걸 묻고 있는데 문제가 좀 다르게 생겼을 뿐인 거야. 반복이 되게 심해요. 자, 우리 동아시아 주제가 한 30개쯤 된단 말이야. 하나 주제가 거의 다 비슷한 걸 물어봐요. 그럼 어떻게 하면 되냐면요. 이렇게 시간 단축시키고 좀 더 나라를 더 업그레이드 시키려고 그러면요. 일단은 이렇게 보는 거예요. 먼저 네 개만 풀어요. 되게 한 주제가 같은 걸 부른다 그랬죠. 그죠? 이거 맞고 맞고 틀리고 틀렸어요. 그러면 오답 정리를 하세요. 지식이 좀 쌓였죠? 그 다음 네 갤도 푸세요. 아마 앞에 틀린 거 또 나올걸요? 그러면 이제 내가 알잖아. 아니까 이거 알겠네 하고 맞추고 하나쯤 틀리는 거지. 그럼 또 오답 정리를 또 해. 또 했어. 또 실력이 좀 생겼네. 그 상태에서 또 문제를 풀어보는데 이번에 새로운 내용이 나온 거야. 그래서 또 세 개 맞고 하나 개 틀렸어. 그럴 수 있지. 이런 식으로 하시라고요. 그러면 네 개 풀 때마다 실력이 올라가요. 이거 꼼수지만 나쁜 거 아니죠? 도둑질 했나요? 아니죠. 그죠? 같은 시간 대비 풀어도 더 이득이 많아요. 근데 여러분이 50기를 다 풀고 다 채점했어요. 그러면 내가 채점하면서 틀렸던 거 또 틀린 거 내가 이미 아는데 자꾸 반복 확인하는 작업만 확인하는 작업만 하고 있게 되는 거야. 아 나 앞에서 본 건데 또 나왔네 또 나왔네 또 나왔네. 짜증만 나잖아. 근데 오히려 그 푸는 시간을요. 조금 더 내가 아 이제 알았네 알았네 하면서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조금 더 자신감도 업되고요. 같은 시간을 쏟아도 더 많이 할 수 있어요. 게다가 더 빨리 풀 수 있죠. 이렇게 풀면. 그치? 즉 문제 풀 때 어떻게 해라. 다량의 문제를 자 다량의 문항이면 이거는 쪼개서 푸세요. 그럼 좀 더 편하게 문제 풀 수 있어요. 오케이. 쌤이 이 방법은 원래 잘하던 친구가 아니라 잘 못했던 중하위권이 빨리 올라간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. 가장 대표적인 방법이에요. 즉 이 얘기는 숙제는 다 했단 얘기야. 그치? 다 해왔단 얘기잖아. 그쵸? 숙제는 내준 건 다 하셔야 돼요. 그래야 점수 올라요. 알겠죠? 시키는 거 하세요. 오케이? 그럼 점수 올라요. 두 번째. 두 번째 부분은요. 여러분이 문제를 풀 때 특히 개념 교재. 지금 하는 거 개념이지 그치? 개념 교재의 문풀은 좀 달라야 돼요. 개념 교재의 문풀은 약간 다르게 보셔야 돼요. 자 개념 교재 문풀은요. 뭐가 핵심이에요? 골라보세요. 내가 내용을 잘 기억하고 있나 안 하고 있나가 중요한가요? 아니면 기억을 테스트. 기억을 테스트하는 거. 이게 중요한가요? 아니면 내가 개념을 정말로 파악하는 게 중요한가요? 목적이 뭐예요? 위예요? 아래예요? 위죠? 그쵸? 근데 여러분이 내가 문제 풀 때 많이 보잖아. 보면은요. 모르겠는데 그냥 계속 생각만 하고 있어. 그러면서 나 왜 기억 못하지? 앞에서 봤는데 아 병신인가? 혼자 그러고 있는 거야. 그러지 말고요. 그냥 앞을 보세요. 아까 방금 본 개념 내용이잖아. 그쵸? 지금 여러분이 뭘 하셔야 되냐면 내가 배운 개념책에 어디 뭐가 박혀있고 어디 어떤 내용이 있으며 이게 이런 내용이구나. 이걸 아는 게 되게 중요해요. 즉 개념책을 내 거로 만드는 게 중요한 식이에요. 개념을 많이 봐야지. 그쵸? 근데 아까 방금 들은 수업인데 뭐 기억력 테스트하는 거야 지금? 문제 푸는데 기억 못했네. 왜 그러지? 이러지 말라고요. 그 시간에 앞에 가서 보라니까 한 번 더. 이게 더 중요해. 근데 꼭 이렇게 왜 이거 틀렸지 하는 사람들이 틀렸으면 또 뭘로 이거를 체크하냐면 오작전의를 꼭 해설지로 해요. 해설지는 여러분 당연히 자세하게 써있어요. 당연히. 특히 우리 연구소가 만든 건 더 자세해요. 여러분 해설지를 여러분이 시험장까지 끝까지 가져가서 볼 거야? 아니면 개념책을 가져가서 볼 거야? 여러분이 끝까지 가져갈 개념은 개념 책의 내용이야 해설지 내용이야? 책의 내용이지. 뭘 더 봐야 돼? 개념 책을 더 봐야 돼. 앞으로 쌤 이렇게 시킬 거야. 여러분이 수능 볼 때까지 뭘 만들게 할 거냐면요. 지금은 개념만 하지만 3월부터 5월까지는요. 여러분만의 노트를 완성하게 할 거예요. 수업 시간에 와서 나만의 노트를 완성하게 도우면서 수업할 거란 말이야. 그럼 나만의 노트가 생기죠. 언제까지 가져갈 거야? 수능까지 가져갈 거야. 그럼 앞으로 노트 만들고 그 다음에 뭘 하게 될까? 모고를 겁나 풀게 되겠지. 그치? 모고 풀 때 해설지 보고 정리할 거예요? 나의 노트 보고 정리할 거예요? 뭐가 더 좋아요? 내 거 보고 정리하셔야죠. 내 노트에 모든 게 다 들어가 있어야 돼요. 그러려고 하면 내 노트에 어느 부분에 뭐가 있는지 알아야 될 거 아니야. 뭘 많이 봐야 돼요? 나의 개념 책, 나의 노트를 많이 봐야 돼요. 알겠죠? 내가 이거 기억하고 있는 거 아닌가? 이거는 수능 때 가서 테스트하세요. 지금 뭘 자꾸 해야 돼요? 개념 복습하고 확인하는 거 많이 하셔야 돼요. 알겠죠? 그러니까 해설지 보고 정리하는 건 약간 하수야. 더 고수는 뭘 한다고? 문제 보고 틀렸으면 이거 어디서 나온 거지? 앞을 보는 게 정상이야. 개념 책 앞을 보는 게 정상. 알겠죠? 해설지 보고 하는 건 하수라니까. 하긴 하는 건 좋아. 안 할 것보다 낫지. 근데 하려고 그러면 앞에 개념 책을 보시기 바랍니다. 내가 배운 게 어디 있었는가 확인하기. 알겠죠? 꼭 기억하세요. 오케이?